1, 2, 1, 2, 3, 4 시장에 가면 수제비도 있고 칼국수도 있고 동동주도 있고 소주도 있고 현수도 있고 저도 있습니다 시장 가면 여러분들 저도 있습니다 아시겠죠? 오늘도 전국 방방 곳곳에 있는 시장 맛집을 한번 찾으러 왔습니다 제가 저번주에 구로시장 한번 갔었거든요 여러분들 구로시장에 정말 맛있는 먹거리 볼거리 정말 많이 봤는데요 그날 제가 방송 끝나고 또 집에 가는 길에 구로시장에 숨어있는 너무나 많은 맛집을 또 봤습니다 이거 놓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다시 다시 구로시장으로 왔습니다 남구로역 6번 출근 오시면요 또 금방 오실 수 있는 구로시장으로 다시 왔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구로시장에서 저번에 맛보지 못한 또 숨은 맛집 한번 찾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빨리 따라오세요 여기가 아니구나 희미한 갈색 추어탕 갈색 추어가 아니고 갈색 추어탕입니다 여러분들 저 추어탕 엄청 좋아하거든요 여기 또 구로시장에 추어탕 맛집이 있다고 합니다 지금 바로 가보시죠 어머니 여기가 서울에서 추어탕 제일 맛있게 한다고 봐서 들었습니다 어머니 저 어머니 추어탕 하나 주세요 어머니 너무 먹고 싶어요 아유 감사합니다 아유 어머니 또 아유 푸짐하게 아유 푸짐하게 맛있게 드세요 어머니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아유 냄새 좋다 아유 냄새 좋다 아우 이야 냄새가 일단 구수하면서 진하면서 이야 정말 그 추어탕 본연의 그 그 냄새야 아 좋습니다 사실 추어탕 같은 음식 자체가 밑반찬이 많이 안 나온 음식인데 여기는 보세요 하아 밑반찬 지금 보시면 이야 한 개 두 개 고추 오라지 열무 여기 또 멸치 버섯 일단은 구로에서 제일 맛있는 추어탕집이거든요 어머니 그 술 마시고 나서 다음날 들깨 이거 드시면 안 돼요 왜냐면요 술이 들깨 하하하하 하하하하 국물 맛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어릴 때 저희 어머니께서 제가 이제 좀 기력이 쇠하실 때마다 추어탕을 해줬거든요 근데 지금 저 우리 어머니에게 너무 죄송합니다 엄마 거보다 더 맛있어 엄마 미안 이야 지금 제가 방금 밥을 담근 지 얼마 안 됐거든요 여러분들 근데 야 이거 진짜 찐이다 찐 진짜 그 우리가 흔히 말하는 건강해지는 그런 맛 하하 여러분들 저는요 추어탕 먹을 때 입이 한 쪽은 데워야지 그거 추어탕 제대로 먹은 겁니다 뜨겁지만 갑니다 다는 밑반찬이 필요 없어 밑반찬도 필요 없는데 이렇게 밑반찬까지 같이 나오면 이건 최고죠 여러분들 아 와 기운이 솟아났어요 지금 지금 제 힘이 지금 제 이 에너지가 감당하죠 이거 그냥 진짜 건강해지는 느낌 진짜 건강한 맛 어우 어디 뭐 뭐 이삿짐 센터 없나? 어우 어머님 네 너무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제가 이런 말 그렇지만 이제부터 저희 어머니라고 하겠습니다 저희 엄마 거보다 더 맛있습니다 네 아니 추어탕 너무 맛있는데 네 우리 여기 구로시장 여기 소담식당만에 좀 맛있는 비결이 있을까요? 글쎄요 좋은 재료 좋은 재료 신선한 재료 네 직접 가셔서 또 가져오시는 네네 하 좀 일찍 또 아침 일찍부터 이렇게 또 하시는 아침 일곱시 되면 나와요 아침 일곱시에 나오셔가지고 오늘 이 손님들에게 너무나 신선한 추어탕을 제공해드리기 위해서 아침 일곱시부터 직접 미꾸라를 기운이 솟는 것 같습니다 어머니 앞으로 잘 먹겠습니다 자주 또 오겠습니다 어머니 너무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파 맛도 너무 이쁘게 잘 되셨습니다 하하하하 아 잘 먹었다 아 아 아니야 이걸로 부족합니다 아직 더 먹을 수 있어 아직 더 먹을 수 있어 아직 더 먹을 수 있어 갑시다 고맙습니다 어우 가 가 가 노로 정했어 자 어딜 한번 가볼까 보자 어? 한 그릇 수제비 느낌 있어 느낌 왔어 한 그릇 갑시다 야호 유리원어로 아무도 안 계시네요 제가 문 열고 들어갈게요 네 아니 정원님 여기 수제비랑 청국장 하나 주세요 여러분 지금 보시는 이 수제비가 5천원이고 청국장이 5천원이고 도합 합쳐서 만원인데 만원에 이게 말이 됩니까 여러분들 정말 착하죠 예 정원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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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 보세요 양 와 이게 지금 5천원짜리 수제비가 발휘됩니까 여러분들 이게 국물 한번 정원님 오늘 엄마한테 여러 번 미안하네요 엄마 거보다 더 맛있습니다 아 우리 엄마 미안해 야 그래 청국장 한번 야 청국장 냄새 한번 와 야 근데 진짜 고양이 향이다 이거 잠깐만 한번 양념도 제일 좋은 걸 했어요 네 어머님 아우 한번 한번 맛을 보겠습니다 일단 청국장 먼저 한번 청국장 먼저 한번 밥과 살살 비벼 먹어야 됩니다 파가지고 안에 싹싹 양념을 넣는 거예요 넣어서 살랑살랑 비벼줍니다 이러면서 제가 또 좋아하는 가지볶음 야 진짜 구사하다 일단은 아까 어머님 말씀대로 콩을 좋은 거였으니까 청국장은 일단 이 콩이 맛있어야 돼요 이 콩이 씹히는 게 콩을 씹으면서 이 콩이 터지면서 입안으로 들어오는 이 청국장의 이 향 야 그러면서 두부와 함께 이 밥이 어우러져가지고 두부와 밥이 함께 씹히는데 이 식감 그러면서 두부에서 이 나오는 이 고소함 야 이거는 뭐 호박과 감자와 함께 수제비도 한번 이 상태로 그대로 한번 이 상태로 그대로 한번 이 수제비에 쫀득함과 이 감자와 애호박이 함께 섞이는데 여기 보이는 이 청양고추의 매콤함 이게 조화를 이뤄가지고 말 다했지 오이 한번 이 여름에 시원함과 아삭함의 대명사 오이 자 밑반찬이 많은 것은 이 청국장과 같이 이렇게 비벼 먹으라는 뜻이거든 어머니 맞죠? 네 밑반찬과 이렇게 청국장 싹싹 비벼 먹는 이 맛 이거 어떻게 합니까 두부랑 콩도 양도 엄청 많아 여러분들 네 와 와 아니 뭐야 야 야 와... 먹다 보니까 그 맛은 게 이거 남았어요. 진짜... 어머님. 네. 너무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웬만한 수제비집에 곱빼기를 시켜도 이거보다 덜 나와요. 웬만한 수제비집에 곱빼기보다 더 많이 주셨어요. 이야... 어머니의 정이 들어가 있고 인심이 들어가 있고 그렇습니다. 이야... 어떻게, 스제로 다 하시는 것 같더라고. 네, 손수제비 입니다. 반찬도 오늘만 딱 하시고. 딱 끝나는 거예요. 이거는 이제 context 누구가 없어요... 청국장과 수제비인데, 청국장 하면 이렇게 따로 비법이 있나요? 혹시 이렇게 맛있게 하시는지 보니. 네, 시골 cons 이렇게 가져와요. 시골 cons 만들어서 오니까. 직접 만들어서 온 것을 공수하셔서 이러니 맛있을 수 밖에 없죠. 어머니 너무 감사합니다. 환영한데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배부러서. 아 일단 4배는 확실하게 채웠고 아 여기 구로시장에 정말 좀 맛있는 것들 좀 포장해서 주고 싶고 내가 좀 배달해 주고 싶고 이 맛있는 맛집을 내가 전달해 주고 싶은데 그런 곳 한번 찾아보자 아 아 배불러 아 근데 뭐 좀 괜찮은데 없나 또 아 아